이..이..이.. jak 전 경기 아 유서기 가자 자아 흠 아 발돌림 중시계 중시계 있으면 엘리트 노즐 많은데 고점은 마무리가 높고 저점은 유리칼이 높고 중시계 이거랬어 마무리 강화 개구리긴 했을거같은 아 벤 연기 연기 마무리 못하는 마무리 뭐? 대단원은 성능픽이다 안박시 개말못 어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벽에 쪼개는 가면 호호 베더넌트 쓴다고 딱히 이기는건 아니 아니 제비 왜 안나오냐고 아직 철거가 나다 아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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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베개 재접고 재접고 근데 건보... 마무리는 왜 안 잡히는 건데... 부르기... 내 예비는... 두 장이다... 어... 어... 건무... 아... 진짜... 뭘 봤네... 왜 이러세요... 왜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.. 꼭... 꼭... 예... 주워... 아니... 꼭 전반... 나 나왔네... 고개는... 고개는 희기도 낮으니까... 안 써먹자...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하고... 저것... 저것... 먹기 싫은데... 영채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개는 없지만 전반은 있다. 건브랑 마무리랑 싸웠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휘이 불쾌. 아 불쾌 먹어야 되나? 싫어. 곡전반 곡전반. 바사 하나 더 알만한데? 발놀림? 곡전반 곡전반. 이거 강화 좀 눌러야겠다. 곡전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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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 . 똥중? 반사 두 갠데? 별론거 같은데? 야비가 두개니까 예비선에서 정리되는 부분? 볼 알 증밀 알놀림 형상이 쓰면 알놀림 좀 암스럽긴 하네 맨짠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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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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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익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사신경? 배려가면 아까 똥죽 먹었지.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심은 통하는 법. 진심은 통하는 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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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마무리 참기 어 아우 헤드 이거 아우 앗 아트 더있잖아 끝인줄 알았네 락첩 중 하나였어 아일런트 가스 고개 고개 오중 몬투 아 순수 까비 진짜 여기 이번 시대에 나오는 단사랑 집중 다 집으면 대체 무슨 꼴이 날까 딸기 이분 왜 근전 강화 안하나요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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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에 이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순수 들고 시원하게 함 지웠으면 좋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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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수가 나와주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사. 발놀림 하나 더. 발놀림 하나 더. 발놀림 하나 더. 뭐? 뭐? 발놀림 하나 더. 발놀림 하나 더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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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로는 어디다 쓰냐. 아니 집중 진짜 많이 나오네. 에이시드. 반사랑 집중이라. 끝없이 나오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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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서 빛 빠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당신의 민첩입니다. 수비 하나 1방어밖에 안좋아.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. 형상을 안써야되나? 형상은 쓰고도 할만할 것 같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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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반수신경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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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